자 1번 다음정 방송망을 구성하는 전송설비가 아닌 것은 tbc 정답은 1번이죠 타임 베이스 커렉터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송망 장비가 아냐 stl 은 스튜디오 트랜스미터 링크 그러니까 여의도하고 관악산 사이에 링크 fpu는 뭐야 필드 픽업 중계차하고 연주소 연결하는 마이크로이브 장비지 sng는 세트라이트 뉴스 개더링이라 그래서 위성을 통한 뉴스 중계 장비지 이번 텔레비전 방송에서 시스템의 조절 및 조정을 위하여 타이밍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는 타이밍 신호 다른 말로 동기 신호 싱크 제너레이터 정답은 1번 3번 다음 중 방송 통신 서비스용 네트워크로 가장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송망은 광이지 광 그래서 파이버를 어디까지 홈까지 ftth 정답은 3번 4번 위성체에서 송신하는 마이크로파를 마이크로파 신호를 수신해서 중간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시키는 장치는 ftth 정바로 앱크로 인 приблиmayı LNA인가요? 빅서인가요? 加on Local인가요? 중간 만듭 줘? tas Ost L&B라고 해요 자 정답은 L&B S neurot led 전세